최고의 플레이 투키팜 팟찌 제가 받은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메르시 궁 킨 거거든요 메르시가 궁을 키면 날아다닐 수 있어 가지고 이속이 엄청 빨라지고 하늘 날아다닐 수 있고 탄창이 무제한이라 가지고 다 죽일 수 있거든요 히마루 하시는 분들이랑은 상대가 안 될 것 같은데 곱치 많이 했어도 저 정도면 희귀한 팟찌네요 이게 조준 보정이 있으면 제가 꽤 헤드샷을 잘 쏘는데 보세요 쏘는 족족 헤드샷이잖아요 어 잡혔다 맞아요 발키리는 알 수 있는데 랭게임에서는 막타마치에 욕먹어요 헤이 친구들 난 딜러야 대화창에 쇼핑 쳐줘야겠다 이렇게 미리 저한테 알려줘야 매너입니다 아니 우리팀한테 쟤가 메르시이기는 하나 사실상 메르시가 아니다 친구들아 나를 메르시로 믿고 나한테 힐이나 부활을 바라지 말아라 미리 알려줘야 됩니다 뭐예요 저거? 아 저게 그건가? 에반가 그건가? 에반데? 어 뭐야? 갑자기 쭈욱 날아와서 순식간에 뾰로롱 와 메르시알바에 저거 하는게 답인데요 에코 에코 아 좀 개 닮았네요 그 제가 방금 에바라고 했던 그 이름 뭐죠? 월2에 나오는 이브 닮았네 친구들아 우리 방어를 해야지 메르시 할 바에는 저 친구 하는게 이득인데 사실 메르시 상위호환인데 항상 궁키고 있는 메르시인데? 구할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오케이 자리아 커트 자 에바야 진검승부를 해보자 누가 더 짱인지 아 나는 궁을 켜야 저렇게 날수 있는거죠 저 친구는 그냥 일상이 낡이네 와 오자마자 물리치료하는 메드판 보셨나요 제가? 자리아 물리치료하는거? 소전이 당신에게 치유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당신은 정신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어? 여기 더 있다 뭐 잘하죠 여러분 메르시 이렇게 하는거입니다 메르시 하는 법 이때까지는 모르셨 castle 도도도도도까지 메르시 하는 법 이렇게 블루스카이 제가 커트 했습니다 자리아 메르시는 이렇게 들어가야되요 들어가야 적을 오히려 당황시키 수 있습니다 어 메르시가 왜있까지 왔지 이렇게 적들 입장에서도 당황하거든요, 메르시아가 갑자기 나타나면. 이렇게 이렇게. 적들 입장에서도 메르시가 왜 우리 기지 앞에 메르시가 와있지? 이렇게 돼야 적들도 당황하거든요. 적 후방으로 침투해가지고 적의 시선을 교란하면서 저런 메르시 같은 애들 따주는 역할을 해야 돼. 아이고. 메르시아의 에코나 헤라 이렇게 하고 있을 것 같은데. 나는 메르시아 이렇게. 도보보보보보보보보보보보보보 나는 메르시가 하고 싶단다 얘들아. 여러분도 본인이 하고 싶은 거 하고 있잖아요. 저도 제가 하고 싶은 거 메르시하게 해주세요. 내가 잡을 거야. 잡았다. 여러분 제가 위도 땄습니다. 성공.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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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응 수정 회로 가동. 한봉. 한봉 메르시. 흑봉 메르시. 스킨 한번 바꿔야 되나요? 스킨 한번 바꾸겠습니다. 전투 의무관 치글러로. 스킨 변경. 팝님 너무 순수하신 것 같아요. 크크크크. 감사합니다 여러분. 메르시 침투할 때 장점. 발소리가 안남. 동중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동중으로 침투하기 때문에 발소리 없이 침투하는. 엘리신에 개保하자. 잡았다.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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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llen 런펀맨 좋은데? 하지만 내가 더 잘해 아 저 힐하고 있는 메드시를 보면 뭔가 좀 불쌍해요 저 딜러의 노예가 된 것 같은 느낌이라서 내가 구해줄게 친구야 어 뭐야 나 구할수밖에 끊겼네 뭔가 저런 힐하고 있는 메드시를 보면 구해줘야 될 것 같은 느낌? 너도 충분히 딜러로 잘 싸울 수 있어 누군가의 엉덩이 뒤에서 그렇게 두 지팡이만 휘두를 필요 없단다 너의 자유를 찾으려면 메드시들아 쟤는 피 까졌고 저는 풀피죠 소모전 펼치면 쟤가 이깁니다 왜냐 저는 저절로 피가 차는 딜러기 때문에 자동 회복 기능이 달려있는 힐러 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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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 힐러지만 아 한대만 한대만 오케이 제가 이겼죠 파라랑 맞다이 떠가지고 이겼습니다 오히려 좋아 오히려 이득 저는 풀피 풀피니다잉 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 메르시야 왜 그렇게 남들 힐만 해주고 있느냐도 충분히 림도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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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이렇게 나처럼 도도도두 에르시 해방군 해야겠다 에르시를 힐 로에서 해방 이렇게 저처럼 저처럼 하면 되거든요 도도부고 오오오오 이렇게요 저처럼 그냥 하면 돼요 야야야야야 힐 그만해 그래 그만해 좋아처럼 자유를 찾으래 아 깝샷! 아 자유를 그래도 찾게 해줬어요 메드시한테 저 잘하죠? 설아님이 잘하시네요 이렇게 저 잘합니다 작정하고 하면 잘하는데 지금 댓글 보랴 저기 아직 적응도 안 되고 해가지고 아직 실력이 안 풀린거지 딱게 하면 저 난리나요 뽀뽀뽀뽀뽀뽀뽀뽀보 오케이 메드시가 메드시 커트 끼리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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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트 끼리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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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트 보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들어가서 두명 연속 잡았쥬 여기 오른쪽 위에 보시면 끼리꼬 하고 메드시 하고 꺼트 했습니다잉 한님 너무 귀여습감사합이다 이렇게 하면 다주 아니 메르시로 왜 권총질을 하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근데 방금 솔직히 팥지 아닌가요 저는 근데 못하는데 남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 진짜 잘해요 이걸로 저는 실제로 지금은 이제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지만 아 동시 처치 아 나는 근데 저기 아까 애쉬랑 이미 싸워서 피가 까졌다고 억울해 애쉬도 거의 다 잡았는데 이거 제가 팥지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 나 이겨버렸네 애들아 나 팥지니 이글혼 420아 아 팥지 아니네 니가 팥지네 죽기팜 드립니다 아 진짜 아까 잘했는데 나도 얼마나 잘했는지 한번 숙제 검사해볼까 아 잘했네 이 정도면 팥지지 나보다 조금 더 잘했네 아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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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경쟁전 5판 이겨야 돼요 배치 받으려면 어림도 없지 마스티형 경계 모드 여러분 저 힐러 아닙니다 보이스톡 다 들리시죠 여러분 들리죠 여러분 저 그겁니다 저 딜러입니다 저 메드시 힐러라고 상상하지 마세요 상상은 자유이지만 상상은 자유 상상은 자유 저는 딜메드시입니다 딜메드시 메드시 메드시 76 여러분 거점 먹으러 가죠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거점을 먹으러 가야 돼요 거 따라오세요 거점으로 오세요 여러분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거점으로 가야 돼요 거점으로 네 거점으로 아무도 안 오세요 여러분 빨리 거점에 들어가야 돼요 거점에 이 게임은 거점을 증명하는 게임입니다 혹시 모르실까봐 말씀드리자면 메이커트 메이커트 했습니다 제가 메이커트 했어요 적들도 당황스럽죠 저 옛날에 빡게 맺는데 지수님 안녕하세요 파마 파마 네 메드시 딜러 제가 굉장히 잘해가지고 아까도 팥지 먹을 뻔했습니다 저만의 팥지로 방울도 잡았죠 간짜장님 잡았습니다 간짜장님 뭐 하시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이름이 맛있어 보이시네요 여러분 빨리 들어오세요 저만 들어오는 게 저만 지금 여기 계속 들어와서 저만 죽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꾸 여기 거점 안 들어오시면 메르시 혼자 거점에 기어갑니다 제가 좋은 말로 부탁드릴 때 거점으로 오세요 아니면 메르시 탱커를 보시게 될 겁니다 뽀뽀뽀뽀 여기 연어팟님 저거 옷 입으셨네 여름 옷 입으셨네 빠바바바 제가 부활해드릴 테니까 거점으로 뛰어드세요 지금 앞뒤 재지 말고 거점으로 들어가세요 되다 보면 칸도 끝도 없어요 오케이 여러분이 안 들어올수록 메르시 혼자 거점에 뛰어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보면 혼자 2대1로 거점에 들어가고 있죠 제가 1대1이면 제가 따고 거점을 점령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안 오셔가지고 제가 자꾸 2대1을 하다가 죽고 있습니다 수면총 수면총만 아니었으면 제가 방금도 그거 땄는데 할아버지 땄는데 빠바바밤 다들 말이 없으시네 다들 빡기 마시나 보다 여러분 힐러 하나 더 고르세요 저 힐러 아니니까 질러가 양이 많습니다 협박이요 아니 거점 안 들어오면 제가 어쩔 수 없이 탱커로 진입할 수밖에 없어요 뭐 제가 넉넉히 있을 순 없으니까 그렇지 자 한 분 아나로 바꿨습니다 자 한 분 더 힐러 빨리 고르세요 힐러가 모자라요 이거 영상 올라가나요? 영상각이 좀 나온 것 같은데요 저만 재밌었나요? 그 마라톤 하던 거 아까도 재밌었는데 제가 그 진입해서 어 자리야 자리야 거의 다 잡았죠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yi 아아 아깝다 자리야 자리야 피다는 거보세요 이거 제가 다 들렀는 겁니다 자 여러분 거점 수비하세요 거점 수비 도알 도알 시켰습니다 거점 수비하세요 살짝 숨었다가 오허Channel 어여어여 cherche 메이야 메이잍을 뻔했는데 혼자 꼬로막에 얼음 어허 그래서 그래도FX 어허 메이야 메이야 메이아 이러면 안되지 아무리 니가 질러라도 메드시한텐 안되다고 빠바바밤 여러분 보셨죠? 아무리 메이가 자기가 딜러라고 신나서 와도 메르시한텐 안됩니다 메르시는 부활을 시킬 수 있는 딜러 빙 들어왔기 때문에 캐리 한번 하러 갈게요 지금이다! 응 벽 쳐도 소용없어 어디갔냐 메이 메일 잡는 메일 오케이 점령 좋아좋아 부활 어 뭐야 뭐야 아 부활하다가 사망 친구들아 99대 99 역전당한다잉 아 패배 다 이겼는데 다 이겨드렸는데 계속 밀면 되죠 그냥 로봇만 밀면 됩니다 굳이 우리는 싸울 필요가 없어요 적들이 들어왔을 때 받아치기만 하면 된다 오케이 부시우 땄구요 아아아아 송와라 체력 1 남았는데 솔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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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루시우 꺼뜨 아나도 꺼뜨 송하나 꺼뜨 카트 카트 궁극기 들어왔쥬 체력이 빠져있는 우리팀을 보고 체력을 채워주고 싶겠지만 절대 그 유혹에 넘어가면 안됩니다 저는 누가 뭐래도 오 비트에 몰맞겨 오 5명 연속 처치 연속 처치 다 죽여 다 죽여 다 죽여 다 죽여 아 깜샷 아 7명 연속 처치 여러분 7명 연속 처치 했습니다 저 팥지 아닌가요 이 정도면 메르시 가지고 7명 연속 처치 했는데 이거 팥지 각인데 화질 왜 깨지지 오케이 루시우 까뜨 오케이 루시우 까뜨 오케이 루시우 까뜨 오케이 까뜨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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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야죠 여러분 로봇 밀어야 됩니다 떡모님 잘하시네요 떡모님 떡모님 로봇 미시죠 로봇 떡모님 떡모님 거기 가지 마시고 로봇 미세요 오케이 궁 들어왔죠 오케이 까뜨 오케이 까뜨 5명 연속 처치 까뜨 너무 잘하죠 이겼습니까 이거 제가 팥지 같은데요 아까 제가 7형킬 한 거 그게 진짜 레전드거든요 보이네요 으아아아 안돼에